다운펌 약 구매를 위해 올리브영 방문했습니다 바로 제이브레어로 가서 테스트 해볼게요 슬라임 바르는 것 같은데 반짝이풀 바르는 것 같은데 반짝이풀 좋은 느낌이네 내 두상은 여기가 들어가게 뼈가 튀어나온 데가 여기 일단 머리 말려볼게요 이 정도 안꺼워요 근데 뿌리자마자 더 편해지긴 해요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미니야 어때? 지금 옆에랑 뒤를 흘린 거? 일단 머리가 엄청 뻣뻣해지고 바를 때도 많이 뭉치고 헹굴 때도 많이 있었어요 엄청 자극이 센 것 같아요 나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근데 가격이 18,000원이야 한 10분이면 끝나거든? 그럼 감안하면 좀 할만한 것 같아요? 어려울 것 같아요? 아니요 미용실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? 미용실 가면 옆에만 하면 거의 한 4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18,000원보다 조금 더 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예쁘게 눌린 느낌이 아니라 아니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예쁘게 눌린 느낌이에요 뒤에가 정갈하게 눌린 느낌이에요 약이 고르게 안 발리다 보니까 약이 많이 뭉쳐져 발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뭉쳐있던 데는 좀 불어누리고 많이 눌려야 된 느낌 막나는 자 Christine